사회복지 공무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맞손 토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경기도영 돌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김동연 지사와 도내 사회복지 공무원 35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영 3대 돌봄 정책 360도 돌봄을 소개하며 토크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360도 돌봄을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가게끔 만드는 어떤 원동력들 저는 복제 개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360도 돌봄은 쉽게 말해 전방위적 돌봄입니다.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엔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과 가정, 야간이든 주말이든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입니다. 누구나 돌봄은 현재 사업추진 시군을 공모 중으로 추진 의지와 역량, 지역특성 등을 심사해 이달 말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TV 뉴스 이슬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